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자신들을 겨냥한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은 침략자들을 최후 멸망의 무덤 속에 들여보내줄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국방부는 DMZ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으면서 UFG 연습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한미연합체제를 깨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연합체제를 유지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대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훈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미연합체제를 깨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도발을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결심할 사안이 아니고 현장에서 조건반사적으로 즉각 대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공격해오면 자유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해서 다시는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청와대의 보고를 4일에 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 5일에 보고했다고 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자료를 보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기억의 의존에 답변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일에는 일단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건 보고를 했고 5일 오후에 북한제 목함질해가 폭발한 것이라는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결과가 나온 8일에 조사 결과를 놓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한 후 회의 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당시 우리 용사들이 보여준 진정한 군인정신과 전후에는 신세대 장병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부식시켰는데요. 우리 용사들이 보여준 상황조치 능력과 희생정신은 평소의 교육훈련 못지않게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병역문화 개선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DN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폭발로 우리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북한군의 파렴치한 도발 행위가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사건 이후 공개된 TOD 영상에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 절차와 부상자를 이끈 끈끈한 전후에는 큰 감동을 전하며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을 이끈 안용호 준장은 국방TV 특별 대담에 출연해 사건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대원들이 즉각적인 대응 절차를 취하고 부상당한 전후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국방부의 병행혁신 대책의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TOD 영상에서 나타난 위급한 상황에서의 우리 병사들의 대처 모습 이런 것들이 훈련에서도 나왔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력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전후를 느끼고 전후 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고 하는 것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나보다 전후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행혁신 대책이 이런 모습으로 성과를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소 군에서 병행혁신 과제로 신세대 장병들에게 강조한 존중과 배려의 모습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발휘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같은 지역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대령도 특별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이 대령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증언하면서 이번 지뢰 폭발을 자행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부상당한 수색대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훈련한 대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제도적으로 충분히 지금 군에서 계속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싶다면 군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어떤 기록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열어준 그런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안영호 준장은 이번 대담에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 군은 완전 작전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적이 어떤 도발에도 우리 전후의 피해가 전혀 없이 완벽하게 완전 작전을 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신자세를 가다듬고 최고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이 DMZ트 내에서 자행한 지뢰 도발 사건을 되짚어보고 최전방 우리 군을 재진단한 이번 특별 대담은 8월 14일 국방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미라입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 각 기업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태극기사랑 7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병영에서 태극기의 물결을 수놓았습니다. 이미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8천 비트 상공의 헬기에서 특전 용사들이 힘차게 뛰어내리며 4인 1조로 대형을 갖추자마자 들고 있던 플랜카드를 하늘에 펼칩니다.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의 고공강하,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짐은 하늘에서 바다로 이어집니다. 해군 순환훈련 전단 강감찬함에 새겨진 70의 숫자, 광복 70주년, 해군 창설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대형 태극기와 함께 장병들이 직접 갑판 위에 표현했습니다. 오는 26일 해군 사관생도 70개의 군사 실습과 군사 외교를 위해 세계 일주에 나서는 순환훈련 전단은 130여 일 동안 15개국 16개 항을 방문하게 됩니다. 공군은 멀리 해외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태극기에 담았습니다. 지난 10일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5일 차에 임한 대한민국 공군 F-16D 전투기도 태극기를 달고 힘찬 비행에 나섰습니다. 오늘 13일부터 합동정밀 직격폭탄 실무장 사격 등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는 우리 공군은 25일 모두 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한편 병영에서도 태극기 사랑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장병들의 애국심을 함유하기 위해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습니다. 개양한 태극기 하나하나엔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애국지사와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 전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 광복 70주년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개된 태극기 사랑 운동을 계기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나라사랑의 마음이 한층 더 깊어졌기를 기대해봅니다. 굿방뉴스 임희연입니다. 한편 서울지방보원청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와 나라사랑을 주제로 전쟁기념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참가해 회화와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1일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정미진 작가의 나라를 지키는 태극 로봇 등 5점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 작들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독창성과 예술성을 담았다는 평가입니다. 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전쟁기념관 1층 거북선 홀에서 열립니다. 육군공병학교가 대구공업대학교 공병부사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병병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실습 중심의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육군공병학교에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된 위탁교육은 여학생 5명을 포함한 대구공업대학교 공병부사관학과 학생 24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군과 공병에 대한 단순한 이론을 넘어 현장감 있는 실습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공병병과의 특징과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한 전투장비 실습을 통해 장차 공병부사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익혔습니다. 이번 위탁교육은 대구공업대학교 공병부사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사관 인간 전 공병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전투장비인 다목적굴차기, 교량전차, 장갑전투도자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공병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양을 쌓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평상시에 학교에서 이론적인 수험받고 하다 보니까 되게 경험이 없었는데 공병학교에서 실제로 좋은 경험들과 종투장비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되게 지식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육군 공병의 최고의 부사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육군 공병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병 부사관학과를 개설한 대구공업대학교와 2011년 학군 협력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미래 공병 전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와 코레일이 141병형 자매결연을 맺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1일 과천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열린 협약식엔 윤국사령관과 최연애 코레일 사장이 참석해 교육지원과 기술교류 등 철도 수송과 관련된 재반 분야의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는 차량과 철도, 해상, 항공 등 병력과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전국 46개 역에서 철도이동관리반 TMO를 운영하며 장병의 철도 이용과 군수물자 수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송사는 향후 코레일 직원과 가족들을 조청해 안보 견학 등 다양한 병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철도 파업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수송사에서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자사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각 지역본부가 수송사 예하 철도수송지원대와 지역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구사단이 장병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백마호국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마호국아카데미는 장병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사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조해 마련됐습니다. 강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이 부대를 직접 방문해 강의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7월 27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매주 두 차례씩 6주 동안 진행됩니다. 수강 대상은 각급 부대 지휘관과 정훈장교, 주임원사 등 300여 명이며 부대는 선간부 교육 후 전 장병을 대상으로 확산 교육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8월 3일 강연에 참가한 한 간부는 역사를 모르면 영혼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다며 자랑스런 우리 역사와 국가의 소중함에 대해 장병들에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혹시 살인진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풀숲을 잠깐 지나가기만 해도 작은 진득이가 신체 곳곳에 붙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야외활동이 작고 옷차림이 가벼워진 요즘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야생진득이에 물린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올해 진득이에 물린 사망자가 7명이나 됩니다. 그저 작은 벌레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지나치기 쉽지만 살인진득이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45.7%에 이르는 높은 치사율을 보입니다. 살인진득이의 정식 명칭은 작은 소 참진득이.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이 진득이는 2mm 정도의 작은 크기에 몸은 갈색빛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진득이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 있다가 수풀 속을 지나가는 사람과 동물의 몸에 붙어 이동합니다. 동물의 피를 빨아 생존하는 이 진득이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을 경우 최대 일주일간 기생하기도 합니다. 자금소 참진득이에 의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대외 야외활동이 많은 4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하는데요. 특히 5월부터 8월까지 진득이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감염되면 약 1주에서 2주의 잠복기를 거치며 고열과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할 경우 혈소판 감소와 여러 장기의 기능 손상에 이릅니다. 하지만 야생진득이에 의한 질병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진득이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득이가 몸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과 계곡에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군 장병들은 수풀에서 제초작업을 하거나 야외훈련을 할 때 예방 조직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야외활동 시 진득이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하고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하고 옷도 털어서 세탁을 하는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진득이에 물렸을 경우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내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제거 후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부분적으로 재개했는데요.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강승규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 폭침과 또 연평도 폭역 도발, 이번 지뢰도발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각기 다른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에 저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안함과 한번 엮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천안함은 어뢰를 발사한 것이고 이번에는 지뢰를 매설한 것이죠. 천안함 사태는 2010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정일이가 김정은을 세우기 위한 어떤 김정은의 업적을 해주기 위해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4주년이 되면서 뭔가 광복 70주년, 또 여러 가지 지금 국제사정에 맞춰서 김정은의 어떤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이지만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이 없도록 오로지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만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내가 막아주겠다. 주민들은 날 따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야죠. 위기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주년에 가면서 김정은이가 다시 또 자기 지휘체제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불법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군은 아주 적절하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확성기를 다시 10년 만에 다시 하고요. 또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대응책을 아마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중요한 시기인데,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과거 저희가 70년 동안에 북한은 항시 자신들의 본질을 계속 자행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대화 협력을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도발과 테러를 자행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우리 박근혜 정부 때부터 좀 더 법과 원칙을 확실히 지키면서, 북한의 어떤 무제한적인 그런 포용보다는 우리가 뭔가 좀 단호한 절제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북한의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를 했는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나 추가적인 조치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여태까지 유엔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조치를 해왔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그런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났던 게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제재, 또 경제적인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재가 꼭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제재보다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확실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북한학과 강승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될 UFG 연습을 자신들을 겨냥하는 침략적인 훈련이라며, 또다시 보복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번 연습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만약 적이 오판에 도발한다면, 그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응징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정은 기상캐스터 배혜지 김정은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